대전에서 서해안 최대 피서지인 보령대천해수욕장까지 가려면 공주와 청양지역 국도로 우회해야 해서 차려 2시간은 걸렸는데요. 충남도가 두 지역을 직선으로 연결해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보령대전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보령시는 3년 전 인구 1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반면 지역에서 관광과 여가 등 생활하는 인구, 즉 생활인구는 지난해 기준 52만여 명, 실인구의 5배가 넘습니다. 충남 최대 피서지인 대천해수욕장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은 보령머드축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보령시는 올해 생활인구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교통망은 걸림돌인데 충남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과 대전을 직선으로 잇는 보령대전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주와 청양 등을 우회하는 기존 도로로 100km 이상, 시간으로는 1시간 50분가량 걸리던 대전 보령구간에 계룡과 논산시 부여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놓는 겁니다. 이 경우 거리는 70km,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줄어듭니다.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경제성과 기술 분석 등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최적의 노선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 충청 내륙과 서해안까지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국형 아우토반 직선 고속도로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령에서 대전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크게 단축뛰기 때문에 남해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수요의 상당 부분이 서해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3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등 목표로 한 2030년 첫 삽을 뜨기까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민선 8기 공약인 보령대전고속도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